마늘 개창 왜 닭 없어요? 누구세요? 우리 애기 PD 많이 구웠죠? 그냥 또 시켜요 상민이 볶음밥 두 개요 두 개? 왔어 왔어 아 왔어 왔어 아 왔어 왔어 맛이 없어요? 맛이 있어요 왜? 상해하지 자세? 다 뜨거우면 그냥 노동한 입 먹어 아 진짜 오늘 일이 너무 쉽지 오늘 무만한 자세하면은 3만 5천 원 될 거야 아!